첫 번째 선수 해가 또 나오는 거 같지 않아? 이건 아닌 거 같아, 잠깐만 다리가 안 빠져 It's actually quite difficult 이거 안 될 거 같은데? 노초파가 맞아 맞아, 노, 초 잠깐만, 빨리 빨리, 잠깐만 노, 초, 파 파 어? 하나, 둘, 셋! 어, 뭐야? 멈췄어, 멈췄어 아,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 시간 멈췄어? 멈췄어 일단 재현이 풀어 재현이 풀어봐봐 재현아, 괜찮아? 괜찮은 거 같아요 고마워 1분 1초가 한 시간 같이 느껴지더라고 벗어, 벗어 탄을 우리가 일단 끊어서 너무 다행인 거 같고 재현이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어 형, 형, 봐 이거 밑에 뭐야? 뭐 있어? 상자가 있어 헐 보물 상자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신비하고 아름다운 선 소무이도로의 항해를 떠났다 다섯 개의 보물을 찾아 함께 섬을 탈수할 수 있었을 텐데 열어봐 보상 아니야, 보상? 뭐야, 이거 보상자에 이상한 가루약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게 아마 첫 번째 보물인 거 같은데 그거를 뭘 뭐 우리한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편지가 또 있어 어? 읽어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섬 우리는 부착괴미의 저주를 풀지 못하고 보물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한 명의 친구도 잃고 말았다 너 같은 상황이었나 봐 약간 그 캡틴의 드래널 한 장이 남겨져 있는데 그 선장은 친구를 한 명이 잃었었나 봐 하지만 희망은 있다 소무이녀의 한이 설인 재단 섬이 물에 잠기기 전 소무이녀의 한을 풀어줘야만 한다 아, 그 지도에 뭐 있었어? 소무이녀 이런 거 소무이 향이고 여기 있다, 소무이녀의 재단 어 레이더 기지 바로 앞에 잠깐, 우리가 근데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려나? 오케이 가자, 가자 가보자, 가보자 그래도 재현이 형 살렸다 맞아 재현아, 거기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런 거야? 진짜 나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몸이 답답해서 나는 악몽인가? 그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깐 현실이더라고 I think we've been lucky so far, nobody's gotten hurt I'm just glad we got Jalen back I thought it was kind of scary Dude, seriously? Yeah So currently we're going on to find the second treasure, I guess? Or the second clue to get off this island 아, 근데 우리 무인도로 들어가는 거 같아 야, 진짜 무서워, 여기 자갈밭이다, 자갈밭 Oh, my God 와 이쪽 가는 게 맞아? 야, 잠깐 멈춰서 지도 한 번만 보자, 맞아? 야, 야, 저게 그거네 저게 해녀의 섬이네 어? 아, 진짜? 어, 지도로 보면 저게 해녀 섬이야 저기서 그런 거 먹을 거 따나 보다 아 We have to look for some food, too soon Yeah, I'm getting hungry 어, 형, 형, 형 형, 여기 뭐 있다? 뭐 있어?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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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뭐야? 와, 말도 안 돼 재단이다 어, 글이 또 있어 바다로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춤을 추다 돌로 굳어버린 소무이녀의 한을 달래기 위한 차단 그거 편지에 쏘였던 그 사람들이야 야, 근데 저 비석에 14 곱하기 5 해봐요 70, 70 야, 이거 그거 아니야? 이걸 모아와야 되네 와, 그러네 아, 왜냐면 여기에 구멍이 3개가 있어 아 소라랑 문어랑 물고기 하나 그러니까 소 무이녀의 한을 풀어줘야 되니까 저게 필요한 거네 와, 진짜 잡아오는 거네 70개를 잡으라고? 물고기는 솔직히 진짜 낚시해야 될 거거든 아니,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로 우리가 이용해서 잡아야 돼? 그런 거 같은데? 아, 여기 마크가 있다 문어, 이거 문어 아니야? 아, 그러네 여기 소라랑 물고기, 여기가 문어 낙지 같은데? 그러면 셋, 셋, 셋 나누자 그러면 낙지 가고 싶은 사람, 손 오케이, 내가 갈게 너? 같이 가자 그럼 물고기 잡을 사람, 손 자 4명인데? 오케이, 그럼 나머지 소라 솔직히 소라가 한 5명 필요해 호동이, 내 파자 아, 근데 저거는 따기 쉬워 저런 거 바위에 붙어있는 거 많이 따면 돼 내가 봤을 때 우린 전복 같은 거 딸 수 있을지도 몰라 잘해, 잘 가져와 어, 빠이빠이 아, 100마리 캐올게 어 뭐 버려져 있는 낚시대라든가 뭐 그물 같은 걸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우리 딱 두 마리만 그래? 잡아서 야, 저기 뭐가 있는데? 아, 있네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고 간다 슉! 딱 걸고 살짝 감아주고 낚시해봤어요, 제주도 살 때 가보자 우와, 왜 이렇게 잘 던져? 나도 10살일 때 미국에서 이렇게 낚시를 해본 경험이 있지 어? 실화야? 아, 이건 대화다 진심? 걸린 건가? 걸렸나? 야, 이거 걸렸어 아, 이거 돌이 너무 많은데? 진심 된 줄 아, 이거 돌이 너무 많은데? 또 걸렸어? 큰일 났다, 형 아, 나도 걸렸어, 아 거기로 건너가 봐야겠다 너도 여기로 넘어와, 여기가 나올 것 같은데? 그래야 될 것 같아 땡스 와, 이거 진짜... 형, 걸렸어? 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? 야, 이거 걸렸어 여기 맞아? 안 잡힌다 그래서 멤버들은, 이 소라 팀입니다 우리 소라 팀을 찾아봅시다 야, 우리 70개 해야 되지? 어 아, 근데 전복을 원하는데 나는, 전복? 와, 바닷물 다 들어왔어 잠깐 아, 너 대박이다 양말 보사겠다, 이거 아 의자 근데 없네 있어? 지금 너, 그거밖에 안 됐어? 어 할 수 있어, 형 우리 할 수 있어 어, 저기 하나 있다 어, 내가 하나에 넣었을 것 같아 하나에 넣었을 것 같아 하나에 넣었을 것 같아 뒤집어주면 이거지 여기 있다, 하나 있다 봐봐, 하나 바위 뒤집으면 밑에 엄청 많아 여기 있잖아 하나 있다, 하나 있다 많은데? 뒤집으면 진짜 많다 됐다, 됐다 이거 순삭이다 도영아, 얼마나 했어? 한 40개 있어 그럼 끝났어 끝난 것 같아 일단 가자 가자, 가자 I think we got 70 미션 complete So let's go back 호동이 생각보다 제일 빨리 끝났어 야, 근데 진짜 낙지 잡을 수 있을까, 우리가? 여기구나 아, 이거네 여기 또 사람들이 쓰다 간 것 같으니까, 일단 이거라도 일단 입으면 되겠지, 형? 어 다 했어? 도와줘? 저 갯벌이 나 처음 오는 것 같거든요 아, 그치? 갯벌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 해외에는 막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낙지 솔직히 있겠지, 형? 가보자 일단 보이는 거 다 한번 잡아 보자 이 발의 느낌이 되게 이상해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, 잠깐만 정화야, 나 좀 빼줘 하나, 둘, 셋 어떻게 빼야 되지? 이렇게 빼면 미안해 엉덩이 들어갔어 갈게, 하나, 둘, 셋 됐어, 됐어 이제 나를 빼주겠어 하나, 둘, 셋 둘, 셋 너무 많아 됐어, 됐어 가자, 가자, 이제 가자 야,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이거 구멍이 큰데, 여기? 내가 펴볼게 야, 이거 너무... 어? 터졌어? 아닌가? 아니다, 아니다, 미안 낙지야 빨리 나와라 형, 여기 보였는데? 있어? 아니, 그 개 개는 진짜 많아요, 형 낙지 있는 거 맞아? 이런 데 있나? 오, 오, 맞아, 맞아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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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우와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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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우와, 우와, 우와 야, 우와, 미쳤다 우와, 대박이다 한 마리 와, 대박 우와, 움직여 뭐야,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? 야, 너 한 마리만 더 찾으면 돼 한 마리만 더 아니, 뭘로 했어, 형? 어? 그냥 손으로 됐어? 돌을 들으니까 있었어 이거 들면 있을 수도 있어 어머, 야, 이거 도망갔어 바위 밑에 한 마리만 더 봐봐 여기 있겠다 거기 있네, 우와 우와, 여기 있어 잡았어? 오, 찾았는데? 오, 야 보이지? 나 하나 잡았다 잡았어? 하나 잡았어 잡았어? 우리 끝났는데? 네 마리? 아니, 되게 많아 야, 우리 그러면은 다 아홉 명이잖아 다 한 마리씩 먹게 해 주자 와, 또 잡았어 어, 여기도 있다 아, 여기 진짜 많다 아니, 이게 다리가 보여 맞아, 다리가 먼저 보여요 어 어, 저기 있다 얘, 저기 있다 어디, 어디, 어디 아니, 이 형 야, 얘 도망 갈라 그래 아, 얘 도망 야, 얘 대박 왕권이다, 왕권이다, 왕권이다 야, 얘는 문어 아니냐? 아니, 크라켄이네 야, 얘 진짜 대박이다 잡은 게 더 대박이다 가자, 가자, 이제 가자 아, 힘들어 다 봤어? 우리 끝났어 와봐봐, 형 돌에 계속 걸려가지고 돌이 엄청 많나 보네? 둘 다 돌에 걸리는 거 보니까 안 감기, 아예? 와, 이거 제대로 걸렸는데? 안 되네 어 아, 미치겠네 형 응? 이거 안 될 거 같아 그치 안 잡힌다 방법이 없나? 우리 이렇게 있다가는 오늘 밤 새야 돼 소무인 형의 저주인가? 아, 이거 우리가 잡는다고, 이거를? 어 여기 안 될 거 같아 애들이 잘하고 있으려나? 못 잡았을 거 같은데 그니까 안 될 거 같은데, 고기 생선찜은 절대 못 잡아 어, 왔다! 온다, 온다, 온다 와, 와 잡았어? 설마? 야, 몇 마리 잡았나, 맞춰봐 봐봐, 봐봐 와 와 야, 몇 마리야? 열 마리 열 마리 잡았어? 대박이지 얘들아, 근데 진짜 아까 오면서 잠깐 물고기 잡는 친구들 봤거든? 우리 탈출을 못 할 수도 있을 거 같아 실패하면 어떡해 야, 더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겠지? 형! 잡았나? 못 잡았어 그 생각에 잡았으면 여기서 들렸어 거짓말이지? 아무것도 없어? 우와 뭐야? 어, 진짜 어떻게 잡았어? 대단하다 대박이다, 진짜 대박이다,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돼 아니,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? 근데 요리를 할 수 있겠는데? 야, 나 지금 발이 떨고 있어 잠깐만, 안 돼, 안 돼 뭐야? 망했다 내가 그랬네 The sun is setting Seven minutes and seven seconds? 어, 야, 나온다, 나온다 우린 들려라 당겨봐, 당겨봐, 당겨봐 우린 지금 이걸로밖에 할 수가 없어 7분 안에 가야 돼 와, 뭐야? 뭐야, 피야? Is it true? 거짓말, 나 이거 너무 무서워 Who made this happen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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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I'm expecting some betrayal tomorrow Betrayal?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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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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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 어, 너무 부드 UCS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